다시 올라갈까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오늘 또 밑에 까지가 많다고 조심해 오늘 또 국부대 날이잖아요 맞아요 제 동생도 지금 환천에 승리부대에서 지금 있거든요 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쓰인 거 걱정되고 그러네요 여러분 맞아요 누나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사실은 제 친구도 지금 군복무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제 친구가 놀러 왔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친구야 잘 보고 있니? 하하하하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오늘 일요일인데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임시 공휴일 있고 10월 3일에 개최고 하나 있는데 이제 연휴 끝나시고 다시 일을 이제 현역에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저희도 같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가족끼리 같이 놀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들이 오신 거예요 아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나들이 오셨구나 오늘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찍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포즈 추천해 드릴게요 포즈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V에서 시그니처의 C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영어 C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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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좋았는데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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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망대에요 솔박울 전망대 여러분 포즈가 시간되시면 한 분에게 군인분에게 이거 선물로 아우 사진을 찍어볼까요?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은 카메라가 왔어요 여러분 V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예쁠게요 눈 감으시면 안돼요 눈 감으시면 안돼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시그니처 마지막 다유 포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하나 둘 셋 시그니처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 하나가 왔는데 맞아요 저희의 이번 활동 앨범명을 아시는 분께 드려도 될까요? 맞아요 활동 앨범명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해서 활동을 막 마쳤는데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앨범명을 아시는 분을 손에 대하시면 저희가 어 어 안녕 인사해 와 타이틀곡이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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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지금 어떻게 표현되지 masks 앞에 서이사 손 말씀해주세요 그의 여름의 folder 그의 여름의 의리 저분이 보통 이런 시절인데 맞아요 가위바위보 어때요? %. 괜찮아요? 가위바위보 저 맨 앞에 분이랑 가위바위바위보 할까요? oh Va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시계시쳐 앨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록곡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물까지 드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기고 있거든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So sorry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또 응원법이 있어요. I'm sorry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Sorry!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5, 6, 7, 8 I'm sorry sorry! I'm sorry sorry! I'm sorry sorry! I'm sorry sorry!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So sorry가 들릴때마다 똑같이 sorry라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So sorry가 들린나? 그럼 무조건 sorry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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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여러분만 믿을게요. 여기 갈까요? 너 여기서 할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그냥 앞으로 돌아오니까요?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